아 으 으 으 왜 합니다 지금 타이밍 보고 아 안말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려요 말리기 전에 이제 속주류를 타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드디어 멀리서 입실이 하나 왔어요 살리고 싶은데 자 오케이 요 파도는 좀 넘기고 현재 톡 걸었습니다 지금 계속 왼쪽으로 파고들여서 어찌 떴어 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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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 떠 엄청 말리네 파도가 또 여기에서도 막 감지 말고 고기를 띄워서 힘 좀 뺀 다음에 저기가 밀어줘야 돼요 이 뭐야 파도가 밀어서 올려야 됩니다 안그러면 힘들어요 나갈 때는 또 이렇게 주고 밀때는 살짝 땡기면서 그걸 잘 간을 보셔야 돼요 나갈 때 속조류 탈 때는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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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에 또 턱에 걸리네 자 파도가 단단하니까 언덕 내려가서 살짝 올려볼게요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파도에 오케이 오케이 오 큰거 나왔다 사이즈가 멀리서 부는 것들은 확실히 커요 보면은 사이즈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확실히 크죠 생선하게 나와 탑지도 못하며서 상의하지 말고 나와 하아